열나거든요 걱정 마세요 한 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합니다 근데요 공기청정기 제가 직접 가지러 갈 테니까 2만 원만 빼주시면 안 돼요? 이슈 씨가 여기 왜 있어? 이거 혹시 이슈? 과장님이 찐... 이건가요? 너한테 안 팔래 왜인진 알지? 네 네 과장님 왜 또 왜? 온라인으로 중고집 거래 처음 해보죠 어 이런 식으로 메모지에 닉네임이랑 날짜를 품이랑 같이 찍어야 신뢰가 가서 덤비죠 불가능 이건 이제 가격이 특가라는 말이죠 한 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합니다 왜? 네? 어? 왔다!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어쨌든 오늘 고맙다 고마우면 밥이라도 사든가요 가자 가치요 네 이 세트입니다 약은 먹었어요? 먹었구나 좋다 야 너 어디...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어떻게 됐어? 뭐예요 이거? 우리 이런 데서 치맥 마시고 있으면 이런 오해할까봐 그러지 과장님 나 좋아해요? 그렇게 보였니? 그럼 사귈래요? 한 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한다며 나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할 순 없으니까 좋으면 사귀는 거고 어느 쪽이에요? 뭐예요? 네 다행히 나는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